퍼스텍에 대한 대한주 두 가지를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 한 분이 뷰웍스를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고성장, 고마진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SPG를 주셨습니다. 뷰웍스와 SPG, 어떤 종목이 대한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주신 대한주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대연주부터 좀 볼까요? 뷰웍스 주셨네요. 네, 뷰웍스가 그래도 이번에 퍼스텍처럼 지뢰 제거 관련된 쪽의 흐름들과 함께 이어간다면 그나마 숨겨진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는 영상 솔루션 관련된 쪽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회사 이름 그대로 나오죠. 뷰웍스입니다. 그래서 의료용 엑스레이 디텍터라는 쪽이 한 50%대 그리고 또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 쪽에 관련된 쪽이 한 나머지 20%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쓰이면서 이쪽이 리오프닝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고 특히 이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매출이 2배 나왔습니다. 매년 큰 폭의 성장을 보인다는 점은 상당히 눈에 띄고요. 그런 매출의 성장세가 일단 실적을 이끌어간다라고 보는 부분들인데 또다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산업용 엑스레이 관련된 디텍터라고 보여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비파구의 검사죠. 분해하지 않고도 안에 어떤 결함이나 어떤 안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쪽에서 용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가스관이나 송유관 관련된 쪽의 검사라든가 이렇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시장에도 에너지 관련된 쪽의 투자가 이어졌을 때 또한 수혜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다시 군사 작전 지역 쪽의 폭발 위험을 감지 이쪽이 퍼스텍보다 좀 더 압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을 보여주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밖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의 검사 쪽에 계속 성과를 내고 있는 쪽에서 이제는 2차 전지나 골프 같은 레저 쪽에서도 적용하겠다라고 시뮬레이터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용도는 점점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일단 한 10년 동안 매출액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1, 4분기도 예상치를 사무했다. 그런데 영업이익 한 400억까지 늘어나면서 올해 15%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시총 4천억대 부근은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변화를 계속 주요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뷰왁스를 김민수 대표님은 대한주로 주셨고요. 이번에는 길건의 연구원님의 대한주도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로봇 산업 쪽으로 한번 더 보자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로봇이 일반이 있고 산업용이 있는데 산업용이 그래도 가장 큰 수혜를 먼저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서 SPG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좋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관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감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감속기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독과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정민 이 로봇 감속기를 19년도에 SPG가 국내 처음으로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국내 시장 점유율은 70%로 1위고요.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서도 세계 10대 감속기 업체에 들어가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에는 무조건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활용도가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검사 장비에도 들어가고요. 현대차에 도장 라인용의 감속기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감속기가 들어간 기어드모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물류센터 같은 데 보면 이게 고중량을 커버하는 게 기어드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 군데 조금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조금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물류센터에서 이송장치용으로도 쓰지만 기존에는 양문용 냉장고에 보면 얼음 분쇄기 있잖아요. 그 모터에서는 또 전 세계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80% 1위 공급사이기도 하고요. 들어가는 활용도가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에도 들어가고요. 5분경 환기모터에도 들어가고요. 주요 고객사는 저희가 아는 전자제품 회사들은 외모나 다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제너럴 일렉트릭, 그다음에 맥도날드의 음료 자판기 있잖아요. 거기도 들어가고요. 포카콜라 자판기에도 들어가고요. 신박하네요. 그다음에 의료용 침대에도 들어갑니다. 삼성, 아산 이런 데도 들어가는데 전체 매출을 보면 가전제품 부분이 한 67% 정도 되고 산업화분이 33% 정도 되는데 마진율은 사실은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전제품 부분이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한 5% 정도인데 산업용이 한 10% 정도 되는데 올해부터는 산업 자동화용 감속기 부분의 매출이 그래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고 마진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클린룸에 들어가는 펜모터 모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부터 어느 정도 매출이 플러스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 매출액은 한 전년에 대비하면 10% 정도 오른 한 4,500억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꾸준하게 로봇 산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SPG 두 분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SPG와 뷰웍스를 대안주로 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 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길건우 연구원인 SPG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괜찮을까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조정을 당하는 것도 보면 크게 조정을 당한 적이 없거든요. 방향 자체가 우성향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2만 원 선까지 한번 잡아봤고요. 반대로 손절 라인에 한 14,5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PG 가격 전략 제안해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뷰웍스도 볼까요? 뷰웍스는 일단 상단 하나 박스권이 좀 갖춰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꾸준히 나오는 업체는 언제든지 주가의 탄력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는 성과 대비해서는 아직 발현이 그렇게 못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매수권 4만 원대 밑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가 있는 4만 6,500원대, 손절가는 3만 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안주로 뷰웍스와 SPG 제안을 해드렸으니까요. 시장에서 오늘 가격 전략 주신 거 한번 체크하시고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종목 좀 보겠고 오늘 시장이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너무 떨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십니까? 김민수 대표님부터. 불확실성 해소일 줄 알았더니 다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은 미국 시장, 어제 미국 시장 보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다가 느낀 상황은 추가로 전저점 때 테스트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갖고 있는 비중을 약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줄여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길건윤 의원님은? 제가 어제 작가님한테 미리 보낼 때는 사실은 장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그래 75BP가 아닌 게 어디냐라는 것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정말 많이 꺾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분 다 대부분 반납을 해버렸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긴 호흡으로 볼 때는 얘네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반도체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사실 오늘 힘들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꾸준하게 한번 보고 계시다가 저점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 좀 버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